자이언트 도마뱀을 이기지 못한다면, 동맹에 달 자격이 없어 뭐야 이거 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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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내가 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너 동맹얘기 하고 싶다 약간 자료를 모아서 동맹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으라 그랬는데 저는 일단은 저 상인이랑 추기경한테 어느정도 얘기를 들었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야망을 자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죠 블루챔퍼 콜렉티브의 일원이 되면 챔보로드에서 모든 부족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회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방을 찾아냈는거죠 나 마음에 든대요 잠깐만요 얘 생긴거랑 다르게 너무 목소리가 매치가 안된다 얼굴 너무 진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블루챔피언 콜렉션을 법에 따라야 되는 거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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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과 챔버로 좀... 우리가 자유롭다는 걸 얘기해 주죠 얘네들은 자기 법대로 살겠다 이 얘기를 하죠 인근의 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하느냐 규율을 어긴 자 이걸 1번으로 합시다 인간들은 머리가 나쁜 모양이구나 인간들은 머리가 나쁜 모양이구나 얘네들은 엘라스를 안섬기죠 엘라스는 인간에서 신이 됐으니까 얘네한테 신은 자기를 창조하고 이제 벙영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실크 짜는 법이랑 우리도 부정합시다 엘라스는 신이라기보다 그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념체다 시끄러스는 다신다 엘라스는 인간에 벙영하는 것인가? 엘라스는 인간에 벙영하는 것인가? 멍게 벙영하는 것인가? 엘라스는 인간에 벙영하는 것인가? 엘라스는 벙영하는 것인가? 엘라스는 벙영하는 것인가? 어스비스트를 본 적이 있어 아... 홀리미션 설명을 하자 크리스탈 비즈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도시 근처에 올 수 없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 처치하고 있다 자이언트 걸쥐를 보호하는 크리스탈을 이미 설치해뒀다 음 그치 고맙지? 결정해 어? 아 아 그렇다면 자이언트에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기기울 줄 아는 새로운 대적장이 필요하겠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니들끼리 싸우는거지? 일단은 적대는 저 녀석만 야 잠깐만 잠깐만 족장이라고 한 따까리 하는구나 망했다 뭐한거냐 고런게 통할 내가 아니야 위험하다 어 이 녀석 강하다 두타 막는건 위험할거 같은데? 이상한 스킬도 쓰고 어 저 연기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잘 가시구요 아이고 애쉬자이언트에 대한 기록이 갱신 시련 어떻게 됐어 아 20년이 지나면 용서를 빌거다 난 니가와서 좋다 난 니가와서 좋다 아 자주와줘 선물을 받어 별로 좋은건 안준거 같은데? 자주 만나면 좋겠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추방이 돼 말이 안되잖아 파밍도 못하잖아 이거 나 이거로 나 줘 아 잠깐 그럼 망했네? 어 된거야? 족장이 바뀌면서? 거절된거 아냐 얘는 좀 초수료 시간이 필요하다며 요리 먼저 보겠습니다 지배보프를 부여한다 상처를 즉시 낫게 한다 야 괜찮다 먹어봐 뭐든지 먹어봐야 아는법 지배보프 생겼죠? 피해 뭐 부패피해 뭐 저항 흠 나 다 만들고 하고싶은데 리사한테 가는거는 어차피 나 버그마을로 가야되는 메인캐스트가 지금 두개잖아요 어딨니? 그쵸 정수장치도 버그마을가서 보고해야되고 에시자이언트도 해야되고 여기서 시간을 좀 죽여서 팔라듐을 좀 구매를 해두죠 그래서 이제 세트 팔라듐 세트를 만들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푸른모래 세트를 팔았으니까 새로운 세트 입어야죠 전사 영향 두개 나 이거 필요 없을거 같애 저런게 필요할정도는 아냐 내가 내가 꽤 괜찮다고 했던 그냥 도끼네 딱히 뭐 엄청나게 뭐 어떤 그런건 없네요 내가 좀 사과 전사 포션은 판매하자 향상된 영원도 필요없고 여기까지 하면 될거 같은데 이거는 돕시다 삼백원 삼백원어치 따로 나한테 줄거 없지 떠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아이고 거래좀 할까 야 이거 천원짜리 무기구나 호르도끼 기중한 무기 없구만 팔건 없고 그리고 금이나 교환합시다 만들어주세요 일단은 신발 만들어야겠죠 지금 세개있죠 좋아요 만들어지는 동안 나가서 팔레즘을 구하던가 하죠 너 팔레즘 안팔지 너는 거인재장장인만 팔레즘을 파네 쓸모가 없구만 이런것도 파네 잔혹한 창 어떻게 나 몇 실버있어 85 그럼 그냥 가서 사냥이나 하면 되겠다 자고 가죠 어우 감도 좋아 자식 어우 감도 좋아 자식 아 깜짝이야 너 왜 하늘에 떨어지냐 뭐야 쟤는 안됐잖아 어 여기 올라갈수가 있네 어 오우야 뭐야 양치.. 양치료 이거 비싼거죠? 상급 체력포션 만들때 쓰이죠 어 오 재단가 대여하라고 뭐야 슬픔 아픔 일말의 책임감이 재단에 감돌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죠? 참 나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오우야야야 어어어어 살았어 살았어 뭐야 데미지 1도 안들어왔어 파이토사우루스 창 오 좋은거 나왔네 창제적법이랑 먹는거 좋은거 나왔죠 풀피 되는거 나 지배버프는 약간 이제 아이콘이 너무 안좋은 아이콘 같아서 저 기분 나쁜데 여기 파이토사우루스의 창을 볼까? 나 창을 안써 보지 않았나? 도끼창 같은거만 썼죠 지금 찌르는 모션만 있는 무기가 있지 않을까? 파이토사우루스 모르겠다 가자 동문어가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네 그 어떻게 내려가라고 그래 여기서? 아이 아 저리로 가는거구나 물고기 잡는거? 어 야 나 잠깐만 에이 오바죠 어떻게 잘 비벼서 내려가야돼 그냥 떨어지면 죽을거 같애 점프기 점프키 없잖아 나 아 으으에엉 휘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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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픈 체력은 알았다 저기가 거인의 도시고 그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삥 돌아서 왔어요 아 올라가지 그치 올라가야지 뭐하는 데냐 여기는 갔는데 상상도 못한 괴물이 나온다던가 그런거 사양하겠어? 야 이 와시멜로니저를 하나 먹었는데 젤리 하나 먹었는데 효과 되게 오래간다 오오 터미 이거 어디야? 입구가 없어요 잠깐만 입구가 없는데? 관상용이야 그냥? 오 진짜 없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야 저긴 뭐야 저기 한번 가볼까? 저 건물 아 저게 다크지구라타 아냐? 내가 여기 있는거지 아 거인의 유적이래 거인의 유적 한번 가보죠 저기 저기 거인 한놈 돌아다니는데 정체가 뭘까? 딱 보니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